집중하세요 자 우리 애기들 밥을 좀 남겨서 여기다가 맛있는 소스를 비벼줬어요 비빔사료 우리 아이들도 비빔사료 좋아합니다 1번부터 쭉 볼까요 1번 2번 자 준비 레디 레디 고 토토 1등 아이구 잘 했어요 찰스 골 등 우리 애기들한테 먹는 걸 제일 잘해요 여러가지 시험을 봤지만 먹는 것은 제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잘했어 잘 먹었다 잘 먹고 있어요 잘 먹고 있어요 얼마나 우애가 깊은지 몰라 가끔씩 사료가 없을 때 아까 얘들이 밥 먹다 남긴 사료 여기다가 맛있는 소스 강아지 추루를 섞어서 줬더니 순식간에 다 먹네 벌써부터 반찬 투정하는 우리 아이들 걱정입니다 아가들아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맛있게 비빔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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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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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